오늘은 양파 장아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양파 장아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거는 4분정도 되구요. 원래 갖고 있던건데 경주에서 가져온거는 엄청 큽니다. 이만해요 장난이죠? 양파가 너무 많아서 장아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양파는 3등볶입니다. 고추와 홀고추를 색달래기 위해서 조금 넣을거구요. 크로틴을 사용하고 크로틴을 사용해서 자기야 색깔들 오 예 아 이거 저기 칼은 갈아야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 잘랐구요 간장하고 이 소스를 만들어서 끓일겁니다 냄새가 진하니까 이따로 볼게요 간장 180 간장 1대1대 1대1을 넣고 물하고 설탕까지 설탕을 저는 갈색 Q1 설탕하고 간장 식초하고 물하고 해서 1대1대1로 넣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팔팔팔 이렇게 저는 섞어 놓았습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 이제 구우면 됩니다 끓어올리기 끓어올리기 멈추면 안되니까 멈추면 안되니까 감당이 안되니까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하고 물하고 섞어서 끓이는거에요 뜨겁게 뜨겁게 뚜껑 순위에 끓어올리기 이제 여기에 대파 바삭바삭 보내 완성입니다 담글 때마다 사실 이 양념장은 조금 아깝게 응 언제 온거야? 아침에 짜 양파 양파 절임 양파 짱아찌 짱아찌 양파 짱아찌야 음 맛있지 잡채 어묵 시금치 정권 잡채지 배추 물김치 어머니가 주신 그 배추맛 남았어 여보가 만든 무 생채 김장김치 총각김치 저희는 pesar 배추 삼각김치 전복 김치 너무 Rahane 오지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